지금 고전인문학교, 저희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와 북클럽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브리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북클럽은 아주 캐주얼한 비공식적인 사교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굳이 이런 제도를 꼭 도입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만약 얘기를 하고 써보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사실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쓰지 않으면 읽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쓰면서 읽는다, 읽으면서 쓴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브리프입니다 독서 브리프, 북 브리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브리프 쓰는 법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인트폴 북클럽과 고전인문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이 브리프 쓰기라는 교육 방법은 독서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 브리프는 제가 이렇게 공중에게 공개를 할 만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개발품입니다 잠깐 한번 여러분이 이 브리프 양식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브리프 양식은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먼저 서지를 아주 꼼꼼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출판 연도와 출판 장소까지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키워드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책을 읽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통해서 서로의 독서를 통한 어떤 정신의 확인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키워드로 생각했나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키워드로 생각했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를 7개, 3개, 3개까지도 괜찮고 5개, 7개, 거의 7개 정도를 찾아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내용 정리는 양식을 꼭 그렇게 고정해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좀 다르게 단순 메모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코멘트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클럽에서는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고전인문학교에서는 가능하면 발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좀 엄격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샌폴 고전인문학교를 3학기 다닌 분이 작성한 브리프를 제가 잠깐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한번 잠깐 브리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브리프는 최근에 지난달에 저희가 북클럽을 할 때 작성을 해온 것입니다 고전인문학교가 아니고 북클럽에 이렇게 열심히 작성을 해와서 제가 되게 놀랐는데요 이분이 샌폴 고전인문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닌 아주 모험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클럽을 할 때도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브리프를 작성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눈팅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리프에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읽었으니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독서 계획을 이렇게 적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헨리 조지의 책을 저도 같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 책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읽었어요 이 책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아주 좀 문제적인 그런 좀 비뚤어진 그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읽었는데 이 책을 읽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겠는지 이 브리프를 작성한 분은 미국의 역사를 좀 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뒀어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독서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지금 처음에 저희가 나라가 참 여러 가지 힘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특히 이 브리프를 통해서 저는 많은 가능성을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브리프를 계속 써나가면서 책을 쓸 수 있는 저자가 되는 훈련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써서 정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자료로 쓰고 다시 말하면 지식인이 되는 훈련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소중한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독서 브리프를 한번 작성을 해서 제대로 된 독서를 해봐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저희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열리는 매달 새롭게 열리는 저희 세인트폴 북클럽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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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